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유한양행의 새로나온 프리미엄 종합유산균 와이즈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 골드플러스인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유산균을 먹어왔지만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찾기 힘들었는데 이거는 보장균수 100억 장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의 개선을 위한 7종 특허 유산균을 포함해 총 17종의 복합유산균 유한복합유산균 즉 포뮬라 17종의 종합유산균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골드플러스라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은데요.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피더스균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따로 챙겨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주변만 둘러봐도 인스턴트 식품에 기름진 음식이 많은데요. 발효 유래균과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대양건조물이나 대사산물 등 부원류까지 꼼꼼하게 배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한 번 개봉해 볼게요. 개봉해 보면 이렇게 통에 들어있는데요. 열어보면 안쪽에 캡슐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이네요. 이 용기도 냉장보관이 필요없는 특수용기에 들어있어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유산균을 보호하고 생존율을 높여 실온 보관으로 편하게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면역기능과 아연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D가 1일 권장량 100%를 담았다고 하니 마음에 쏙 드는데요. 섭취 방법은 1일 1회, 1회 1캡슐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되는데요. 앞으로 저의 장을 위해 꾸준히 한번 챙겨보려고 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 건강을 위해 한번 챙겨보시구요. 저는 다음 영상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